에달당이 갱이 할배가 이걸 전해달라는데요. 할배가? 이번 사과행에서는 소랑이를 절대 에달당에 데려오면 안 됩니다.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요. 소랑아, 우리 도망가자. 어? 갑자기? 야. 걸문 앞에서 다른 쪽으로 도망쳤다 합니다.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신원아. 아, 신원아. 전화. 아, 신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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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아! 아! 아아. 어디로 가게?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괄밖에 없어 자체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?